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관 공동관장으로 있는 안연민입니다. 저희 미술관은 1983년도에 서울 가회동에 최초로 미술관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자이신 김윤순 관장님께서 지금도 관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 미술관이 이곳 구성 마법리로 옮긴 지 벌써 15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가회동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회화와 설치와 또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들 전시, 기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 아카데미에는 이론 강의와 이곳 용인시의 이사와서는 도예 학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전시 또한 페미니즘을 주로 하는 전시이며 앞으로도 저희 미술관은 용인시와 아울러 경기도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모든 작가들을 섭렵하는 훌륭한 전시를 해낼 것을 저희가 약속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